그러니까 쉽게 해야지, 당하지 말아야 돼.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아요. 투영, 투영! 원소! 제가 가장 돋보이는 경기가 돼야죠. 어, 투수 다리맞아요. 그러면서 3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 아웃입니다. 허프자고. 김문호요. 문호요? 이제 경쟁모드로 들어갔는데. 경쟁모드로 들어갔어. 김은호는 타격합니다. 왼쪽에 떨어지려는 한타. 무슨 보여줘야 돼? 이거는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요. 야, 매워! 오! 원어났습니다. 타고 왼쪽이에요. 엄추마입니다. 여기세요. 투자.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원소지예요. 원소지의 야구는 어떨지가 정말 궁금합니다.